기대돼? 새우 먹어야지 맛있겠다 까봉이도 새우 먹고 싶어? 아니야 아니야 까봉이 새우 먹고 싶구나 그치? 그럼 언니가 새우 요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까봉 기대돼? 기대돼? 기다리겠어? 까봉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까봉아 다 됐다 지금 안 뜨거우니까 언니가 조금 식혀서 줄게 잠시 후 맛있겠다 까봉아 맛있어? 빠삭빠삭해? 언니도 먹어봐도 돼? 안돼? 까봉이 뭐 들고 가서 혼자 먹으려고? 언니 안 빼서 먹으니까 까봉이가 다 먹어 까봉아 새우 맛있었어? 언니가 다음에 또 맛있는 거 해줄게 까봉이 빨리요 오브